디올트 청소기가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디올트에서는 왜 청소기가 나오지 않느냐? 해외에서 직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성능은 어떠하냐? 해외 유튜버들은 디올트 청소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왜 공구브라더스에는 디올트 청소기를 소개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거든요. 드디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럼 바로 디올트 청소기 3종에 관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은 DVX-23P, DVX-45P, DVX-61P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D에 붙었는 숫자가 청소기의 용량을 의미해줍니다. 그리고 디올트라서 D고요. 건습식 청소기라서 X-100F, 그래서 DXV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자, 일단 제품 구성품은요. 청소기 본체, 그리고 23P 같은 경우는 48mm의 호수, 그리고 연장봉 2개, 필터, 먼지 봉투, 바닥 노즐, 틈새 노즐, 라운드 브러쉬 노즐,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45P 같은 경우는 64mm의 호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봉 2개, 필터, 먼지 봉투, 넓은 바닥 노즐, 라운드 브러쉬 노즐, 틈새 노즐, 유틸리티 노즐, 설명서, 액세서리 백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61P 모델 같은 경우는 64mm 호수로 45P랑 호수의 굵기가 똑같고요. 연장봉 2개, 필터, 먼지 봉투, 머플러, 호수 어댑터, 넓은 바닥 노즐, 라운드 브러쉬 노즐, 틈새 노즐, 유틸리티 노즐, 설명서, 액세서리 백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사양에 앞서서 이 세 가지 모델의 간략적인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DXV 23P 같은 경우는 전력은 1100W, 그리고 45P는 1200W, 61P는 1300W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전력으로 나와서 와드 수는 낮지만 밑에 마력수를 보시면 23P가 4마력, 45P가 5.5마력, 61P가 6.5마력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용량은 23P가 23L, 45P가 45L, 61P가 61L, 그리고 기류, 빨아당기는 힘 같은 경우, 공기의 양 같은 경우는 23P가 80CFM, 그리고 45P가 105CFM, 그리고 61P가 116CFM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음이 타 브랜드의 청소기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었는데요. 소음은 23P가 77dB, 그리고 45P가 78dB, 그리고 61P가 79dB로 나왔습니다. 무게는 23P가 6.7kg, 그리고 45P가 11kg, 그리고 61P가 15kg 정도로 나왔고요. 타입은 세 가지 모두 다 건습식 겸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풍 기능도 세 모델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23P가 15만 원대, 그리고 45P가 25만 원, 그리고 61P가 36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격도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전부 다 건습식 모드에, 그리고 저전력으로 출시된 게 너무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큰 스펙이 일반 1300W로 나왔으면, 일반 가정용 전기에 멀티탭에 연결을 해서도 충분한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흡입도 해보고, 불어도 내보고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직접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일단 낙엽도 많이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지금 톱밥을 또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고무다라에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 청소기 세 가지 모두 다 흡입도 가능하고, 송풍도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톱밥을 전부 다 빨아당겼을 때, 세 가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송풍 모드로 해서 이 낙엽들을 똑같은 공간에 놔두고, 불어냈을 때 얼만큼 잘 불어내지는지, 그리고 습식 모드도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 다라이에 물을 받아 놓고, 물도 빨아당기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빨리는 모습이나 불어내지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톱밥을 이렇게 가로 1m, 세로 1m 속에 준비를 해두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멀티탭에 연결을 해놨는데요. 이 멀티탭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세 가지 모두 다 저전력 제품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멀티탭을 연결해서 쓰시더라도 무방하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바로 한번 빨아당겨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와, 이곳이 굉장히 좋은데, 갑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해서 톱밥 한 5cm 정도 높이로 다 빨아당겨 봤는데, 이렇게 흡입력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을 잔뜩 받아 놨고요. 이제 이 세 가지 모두 다 습식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빨아당길 때 얼마만큼의 속도로 얼마만큼 잘 빨리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일단 습식 모드로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습식 모드를 쓰실 때 꼭 분리를 하시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건습식 청소기가 동일합니다. 습식 모드가 되는 청소기로 물기를 빨아당기실 때는 필터를 분리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자, 제가 필터를 세 개 다 분리를 시켜놨는데요. 세 가지 모델의 필터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습식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전선이 꽂혀 있는 이 탭이나 멀티탭을 최대한 작업하는 데서 좀 멀리해 두셔야 돼요.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와, 호수 춤추는 거. 오오. 우와. 양수기가 필요 없겠는데, 양수기가. 우와. 우와. 금방 들으셨나요? 물을 엄청 많이 빨아당기다가 탁 걸리는 소리가 났어요. 잘 봐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일반 저가형 청소기에는 습식 모드를 켜서 물기를 빨아당길 때 한도 끝도 없이 빨아당기다 보면은 청소기 위쪽에 헤드에 모터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게 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청소기 용량의 70% 정도만 빨아당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디월트 청소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오토스탑을 시켜줬어요. 금방. 이 안을 한번 보시면. 물이 많이 올라오면 부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면서 흡입되는 거를 탁 차단시켜주는 거거든요. 23P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20L 정도 차니까 부력이 올라와서 더 이상 못 빨게. 그래서 모터를 보호해주는 오토스탑 기능이 켜졌는 모습이었어요. 45P랑 61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빨아당기시다가 탁 걸리면서 흡입력이 멈춘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워주시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물을 비워내실 때는 위에 뚜껑을 열어서 비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청소기 아래쪽에 마개를 열어서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로도 비워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이랑 톱밥이랑 믹스를 해서 폭폭한 액체까지 빨아당길 수 있는지 어떻게 빨리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적당히 반죽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또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도 맨 마찬가지 습식 모드이기 때문에 필터는 다 분리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lmV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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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어면서 짙antis을 넘는격이 매 capacit Treasury. 2 손 Sparta uploaded 초밥이랑 물이랑 믹싱된 이 뻑뻑한 재질까지도 다 잘 빨아당겼고요. 이 화분을 불어 내는 성능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한데 그것도 제가 바로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송풍 모드로 사용을 할 건데 전원을 켜는 건 똑같고요. 대신에 호스를 원래 흡입하는 쪽에서 빼고요. 이 위에 버튼을 눌러서 빼시고 반대쪽에 보면 또 이렇게 호스를 꽂을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꽂아주시면 이제 불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풍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세 가지 모델 모두 다 똑같은 공간에 낙엽을 놔두고요. 불어냈을 때 얼마만큼 잘 불어내는지 빨리 불어내는지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세다! 오! 우와, 세다! 오! 우와! 모든 테스트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 테스트들을 보시고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제가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올라와 봤는데요. 사용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저전력이라는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할 것 없이 일반 가정집에 멀티탭을 연결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전력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흡입 모드도 되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내는 송풍 모드도 되었고요. 그리고 건습식 타입으로 나와서 일반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쉽게 빨려 들어갔었고 그리고 다라이에 물을 받아서 빨아당길 때도 정말 놀랐어요. 꼭 양수기가 필요 없을 만큼 물기를 너무 잘 빨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밥과 물을 믹스하는 뻑뻑한 이 액체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빨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23P, 23L 같은 경우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작고 가벼워서 그리고 성능도 너무 괜찮아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휴대를 해서 들고 다니는 개념보다는 큰 공장이나 아니면 공방이나 정말로 이 빨아당겨야 되는 이물질들의 양이 많은 곳에서 두고 쓰시면 이게 또 카트처럼 손잡이가 있어서 끌고 다니기에 너무 용이했고 그리고 지금 23P를 쓰자니 흡입력은 마음에 드는데 통 사이즈가 작아서 자주 비우는 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45P로 올리셔서 조금 더 시원하게 빨아당기면서도 용량을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포지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이 디월트 청소기 3종 같은 경우는 기본 워런티가 3년입니다. 그래서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아니면 과열로 인한 모터가 타는 경우를 제외하면 3년 동안은 또 무상 AS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청소기 같은 경우는 디월트 안성 서비스 센터에서만 AS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사용하다가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제품에 관해서 문의를 하실 분들은 여기에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내에 출시된 디월트 청소기 3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고 궁금증이 조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디월트 청소기를 직구를 할까 말까 망설이셨던 분들 그리고 디월트 청소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세 가지 제품 각 한 대씩을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시라면 터치를 해보시고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은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혹시나 청소기가 필요하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식과 습식, 겸용이 되는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 그리고 그 청소기로 물이라는 거를 빨아당길 때 습식으로 쓰실 때는 꼭 무조건 안에 있는 필터를 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필터에 물이 묻고 이렇게 되면은 흡입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습식 모드로 사용하실 때는 안에 있는 필터를 빼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필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더러워지게 됩니다. 안에 꽉 차게 되면은 그러면 통은 비우지만 필터는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흡입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돼요. 청소기에. 그래서 만약에 꽉 차서 안에 있는 통에 이물질을 비울 때 필터도 빼서 간단하게 털어주거나 송풍기나 에어건으로 불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서 장착을 해주셔야지 또 청소기를 고장 없이 원활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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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